3,65일 공사 중 두바이 3,65일 공사 중 두바이 이런 거 자막은 엄청 많아 안 보이래 오해 번지 또 봐라 여기 이름이 뭐라고? JLT 주메이라 네이크 타워 가운데 호수가 있고 가운데 클러스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K-POP 치킨 여기에서 아까 네가 말한 수제비 메뉴 진짜 많다 들어줄까요? 수제비 고리새우 수제비? 이건 뭐지? 냉불면 예이 맛있겠다 걸어줄게 네 수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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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창문이 너무 더러워 밤에 오면 진짜 멋있겠다 진짜네 저 아틀란티스? 저 아틀란티스? 소리가 이런 멋진 곳을 데려와주다는데 이렇게 낫수로 저 아틀란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쿨 레디스 오 뷰티쿨 레디스 저 아틀란티스 저 아틀란티스 저 아틀란티스 저 아틀란티스 오 나와요 이탈리안 브랜드인데 나도 몰랐어 이번에 처음 봤는데 나도 처음 봤어 이게 원래 캐시미어 브랜드인데 어 거기서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원피스가 있어서 원피스 샀어 그러고서는 조금 둘러보는데 어 이 향수가 진열되어 있어서 맡아봤는데 향수야? 어 향수야 근데 왠지 언니랑 향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완전 내 개인적인 생각에 이 쇼핑백도 의미가 있어 응 뭐야? 그래서 뭐 괜찮은 말인 것 같아서 생일 축하해 완전 고마워 진짜라 나는 조금 생일의 의미를 부여하는 편이야 그래서 내가 더 좀 어릴 땐 부여했어 아 뭐 완전 고마워 완전 고마워 오늘이라도 하루 지나서라도 뜯어볼래 뜯기는 나중에 네 여보세요 하시틱도 입고 먹어봐 어 프리다 칼로네 자화상을 되게 많이 그렸어 영화도 있어 봐봐 재밌어 좀 우울한 막 귀엽다 되게 그때 시클박 같은 거 되게 그때 시클박 같은 거 데킬라 먹으면 한방에 훅 가면 돼 아직 아니야? 나 아는 게 없어 여기서 들어본 거 화이타밖에 없어 아 나 머리 완전 춘향이 머리처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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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인시 레이브 엄청 말일 일 아.. 저 혼자 노후에 loads 오.. 아아 저기 가면 맵 있겠지? 지금에 아라비카인 어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럴 거 같아 미쳤다 좋다 여기 진짜 그래도 막 생화에 되게 정성들어서 만들어주긴 했는데 여기 올려져 있었거든? 우리 셋 다 됐어 6월달이야? 다 같이 생일 파티하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나는 6월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수업 빌어 수업 빌어 수업 빌어 수업 빌어 나도 빌게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해요 아 나 양말도 싫어 여기 안이랑 밖이랑 몇 차례 없는 것 같지? 오오오 케이크하이킹 해봐 봉민 케이크하이킹 해봐 봉민 아 나 오늘 득템하고 싶은데 나도 나도 구바이몰이 과연 퍼탄 세일을 할 것인가 나도 모르겠지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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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 아 이렇게 딱 맞냐 아무도 추면 안 된대요 여기 택시 아쉬워너로 가도 돼요? 네 아쉬워너로 갑니다 한국인들 외국인들 한국사람들 근데 예쁘게나? 응 두부 샐러드래 너무 그리워진다 한국 음식이 음식이 제일 드립지 않아요? 그러겠지 진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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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바이에서 식빵 파는 거 처음 봤어 따로코가 뭐 하던데? 슈퍼 아닌 곳에서 음료는 여기에 있나봐 마차 드링크 무섭게 생겼어 뭐부터 놔야 하는지 모르겠어 몰라 그런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안 맞는 내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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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게 붓기 실패 실패 깜짝아 파는 걸 싫어해 싫어해서 예쁘다 신기하다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거 되게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다 맛있어 저 다리 때문에 딱딱해 좋은 향기 나 여기서 써있어 소리민풀 응 L-U-G 써있어? 소리민풀? L-U-G 파울 여기서 하는건가?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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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두개 한거 같아 응 항상 처음이래요 좋지 여기 이렇게 양쪽에 여기 이렇게 소주 여기 이걸 끼고 들어가면 천하모작이 될것같아 디레이오스 피자 인사이드 예! 이렇게 뚫려있었으면 진짜 뷰가 있네 아쉽다 이렇게 뚫려있었으면 진짜 뷰가 있네